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2순환 1회 복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전자체품을 한다를 띄워놓다 보니까 스캔한 자료가 이렇게 밖에 안뜨네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면 거의 제대로 좀 잘 안보일 수 있어요.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1회 채점평 자료를 참조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문인데요. 쟁채변경님 이만큼 들여쓰게 한거 좋습니다. 갑이 소송 제기시 주장할 수 있는 법률과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리. 이렇게 질문을 압축하는거 아주 좋습니다. 질문을 압축하는게 좋다고 했죠.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이름이 나오고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조문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12조 조문을 써주는거 아주 좋아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8결이 경고한 것이 실권의 법리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자 질문과 관련해서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생법리이기 때문에 실권의 법률을 먼저 앞에다 써줬죠. 실권의 법률의 의미 요건 써주면서 파생원칙이라는 걸 써주는거 아주 좋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파생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검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건, 요건은 번호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번호에 맞게 나중에 포섭을 해야죠. 판례, 관련된 판례는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실권의 법률에 관해서 판례는 거의 요건을 분설했어요. 여기 지금 써있는 요건들이 거의 판례가 쓴 내용입니다. 특히나 3년의 경과에서 취소한 것이 실권의 법률을 적용한 사안도 있고 1년 10개월 적용하지 않은 사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 썼네요.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 안전이라는 공익수항 이유로 체육시설을 경영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해 왔고 이러한 철회 사유가 이미 발생해서 행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완공할 때까지 1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보면 실권의 법리 요건에 맞게 지금 포섭하고 있어요. 결국 소결에서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건에 맞는 포섭 아주 좋아요. 다만 판례에 있어서 이게 장기간에 보통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인데 장기간 불행사와 관련해서 18개월이 과연 실권이 될 것이냐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전병이 발생했음에도 철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1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렇게 써주더라도 다만 장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1번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1번 원칙까지 웬만하면 써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위법 사유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른 사유도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량 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규의 최저형식 문헌으로 명확하다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당행정부자의 주된 복적과 특성이라든지 당행위의 성질까지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 검토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다 알아두십니다. 정시간이 없을 때는 요건을 곧바로 포섭에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보호가 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걸 써주는 것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배점에 따라서 만약에 간단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의의정도 써주고 곧바로 요건에 맞는 소결로 들어가고 여기처럼 중요 요건을 분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요건에 맞는 사은 포섭 그리고 참조 조문 참조 조문, 판례의 키워드, 설문 내용 이게 바로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포섭의 삼박자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고득점 답안지의 포맷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쟁점의 정리. 많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물어봤어요. 보험료 보과처럼 법적 성질을 먼저 써주는 거. 이거는 기존의 교수님들의 사례집이나 강사들의 사례집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먼저 써주는 것이 좋다. 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는 구속력권적 효력이 발생했을 때 타 국가기관인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이러한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또는 효력부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공정력과 성질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보험료 부과 처분은 급부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와 취소사회라면 이런 구속력권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써주는 거. 이건 무조건 가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창고소송.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먼저 써줬어요. 이행소송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입니다. 물론 취소송 중심주의에 따라서 취소송을 먼저 적어도 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기 위한 소송으로서 부당이득이 인용된다면 굳이 취소송 안 가도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병합제기를 주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취소소송 병합 또는 취소송을 먼저 쓰더라도 취소소송 부당이득 병합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소송요건에서 재판관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권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사건이면 민사송. 공권이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입니다. 공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건 당사자소송이에요. 이 부분은 배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요. 주의할 건 만약에 설문 내용에서 민사 법원에 제기했다고 나오면 그때는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압축해서 쓰는 게 좋아요. 공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의 대상에서 이송이 문제된다. 이것까지 쓰는 건 좀 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도 써주는 것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는 결국 성결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성요건적 회력과 성결문제를 간단하게 검토해 줍니다. 구성요건적 회력을 앞에서 포섭을 좀 했는데 여기서 성결문제의 개념 정의를 간단하게 성결문제란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 판단에 앞서 미리 해결해야 될 법률적 문제다. 이런 성결문제의 개념 정의로 써주면 좋겠죠. 그런 성결문제로써 여기는 구성요건적 회력은 이렇고 이것이 성결문제가 되는 건데 성결문제의 개념 정의를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 두 줄 정도 적어주는 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문제점에서 부당이 더 반환 청구권의 요건 근거, 민법 741조를 언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상 원인업성과 관련해서 법률 부가처문에 무효유효부가 성결문제가 되고 취소사위라면 효력부인이 문의가 된다. 아주 깔끔하게 잘 썼네요. 근거를 좀 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민법 741조. 왜냐하면 행정법에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이 준용되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반해서는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 741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성립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주 잘했어요. 관련된 판례는 꼭 써주고 이렇게 한자로 써도 좋고 아니면 글자를 크게 써도 좋습니다. 판례를 썼다는 것은 항상 표시가 돼야 돼요. 검토미 소개를 이렇게 쓰면 교수가 이 부분을 무조건 읽게 됩니다. 검토를 읽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분리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송의 소송요건으로 판단하는 거 여기서 포섭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병합 꼭 써줘야 돼요. 조문도 꼭 써줘야 되고 뭐 배점이 많다면 병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병합 같은 경우는 항고송이 취소송이 부적법 각화되면 병합된 관련 청구송도 부적법 각화된다는 판례도 써줘도 되겠고 또 인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의 절차에서 취소만 되면 되지 확정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관련 판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첫 번째는 주된 청구 취소송이 각화되면 부적법 각화되면 관련 청구도 여기는 부당이득 판단한 청구죠. 부적법 각화된다는 판례가 있죠. 학자들은 좀 소송 경제상 관련 청구 소송이 소송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청구인 부당이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의 절차에서 즉 이 소송 절차에서 취소만 되면 되고 즉 보험료 부가처분이 취소만 되면 되고 취소 확정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이런 판례는요. 써주면 무조건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쓰는 거예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쓰면 좋겠다. 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장할 수 있는 법률과 관련해요. 실권의 법리, 신뢰법원칙, 신의성실까지 썼는데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공식으로 하면 좀 빠지긴 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건 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률을 논의라고 했기 때문에 힌트에서는 별로 없긴 했지만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의민요건? 요건을 이렇게 번호 붙여달라고 했고요. 소개를 쓸 때는 사실 번호로 붙이면 좋긴 한데 쓰지 말라는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표를 찍어가면서 신표를 찍고 조금 더 띄우세요. 그래서 요건에 따라서 분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목차 이렇게 길게 쓰는 거 좋아요. 너무 길게 쓰면 이제 채점자들이 좀 안 좋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를 쓰기를 바라는 게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의민요건. 포섭도 이렇게 조문 써준다는 표시 분명히 해주고요. 팔레키워드 설문 내용 포섭의 삼박자 좋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꼭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세요. 신의성실 원칙도 잘 썼어요. 신의식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물어볼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실권이라든가 신뢰보호를 꼭 써주긴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실권의 법리에 해당된다고 봐버리면 주장하기 어렵다. 자 갑이 실권의 법률을 이유로 시설처럼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면 실권의 법률이 파생법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원칙으로 신뢰보호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신뢰보호를 썼고 그리고 신의성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파생법리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뢰로 가야 돼요. 물론 실권의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권의 법률에 반해서 위법하다. 그럴 때는 조금 가정적 판단을 합니다. 장기성 요건과 관련해서 실권의 법률가 배척된다면 즉 실권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의식까지 써줬는데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의성실이 문제가 되는 요건 세 가지를 강의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내부사정, 인사공백이죠. 두 번째는 요건 심사를 게을리 세 번째는 행정지도를 준수했을 때 세 가지인데 뭐 여기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을 굳이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추가 점수를 저같으면 주겠습니다. 다음 돌려받기 위한 소송 썼네요. 구속요건적 효력과 성견무제 이게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중요 쟁점의 법리는요. 이런 법리는 로마자 2번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시 답안에는 해당 파트에다 적어놨죠. 본안 판단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 쟁점을 앞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자 2번에서 쓰는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각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법적 성질을 규명함으로 해서 쟁점으로 넘어가기 위한 법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 쟁점의 어떤 법리 법리를 밝혀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처럼 구속요건적 효력이 주로 문제가 되니까 먼저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다만 구속요건적 효력의 의의와 성결문제 전통적 견해와 최근의 견해를 썼는데 이건 사안 해결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구속요건적 효력의 의의를 쓰면서 종례는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구별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써주고 오히려 구속요건적 효력의 의의에 맞게 포섭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포섭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부당에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점 문화판관이 나왔는데요. 뭐에 대한 문제점인지 쟁점 이름을 꼭 쓰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따라서 정 안되면 문제점 옆에다가 쟁점명을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문자점 쓰고 2번에다 쟁점 이름을 쓰고 오히려 학설 및 판례는 소목차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차 여기서 제기하는 경우 특히 문제점이 뭔지 왜냐하면 학설 판례가 나오면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를 좀 밝혀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내용으로 볼 때 판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성결문제 내용이죠. 민서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이 가능한지 뭐 이런 쟁점의 이름을 좀 더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소송요건은 간단하게라도 좀 써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구속요건제 효력과 성결문제 민서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가능성을 써줬어요. 쟁점 이름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송요건은 간단하게라도 언급은 좀 했어야 되겠다. 취해송 여기는 소송요건에 맞게 포서만 해주면 됩니다. 본안판 소외이익은 소외이익이라고 써도 되고 권리보호 필요로 한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많이 쓰는 용어니까 병합조문 10조 조문 밝혀줘야 됩니다. 법적 근거로 꼭 들어줘야 돼요. 대법원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죠. 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잘한 부수쟁심의 요건들을 누락시키는 것들은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사법원에 제기했다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좀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처리하라는 말이 생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 안 되면 한 4, 5줄로 결론이라도 좀 적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쟁점이름 누락하지 말자. 이 정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답안지들이어서 두 가지 답안지는 이 손한테 참조하기에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여러분만의 자체 답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래폭토인 촬영을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